잘 수정이 안돼요 뿅 아 지금 흑나눈이 왔는데 야냥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부술하지 않고 이거는 밑에를 자 똥꼴을 쑤셔서 결혼을 강제로 결혼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이거 꽃가루요? 꽃가루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? 꽃가루가 너무 작아서 네 됐다 그래 아이고 요즘에 뭐 팔려요? 안 팔려? 잘 팔려요 잘 팔려서 아 얘가 지금 아 얘가 나이를 먹으니까 아 냉커피 먹읍시다 냉커피 아 이거 화경이 크다 푸린커피 푸린커피 주세요 얼음 좀 띄우세요 얼음 좀 아 얘가 지금 아 아 아필룸 같네 아필룸 많이 크나 아필룸 아 아필룸 맞습니다 옐로운데 옐로운데 옐로우 같지 않은 애들 아 아 아 저것도 미니 에피덴드로가 고아에서 어 밑에는 올라와서 고아가 지금 둘레 다섯대 꽃대는 일곱대인가 예 나오고 있네요 이제 꽃이 많은 철이 또 지나가고 이제는 에피의 계절이 왔네 에피의 계절이 아 아 얘네들은 반다 아 아 아 이제 포켓너브가 예 포켓너브가 자 이렇게 몽우리들이 꽃몽우리들이 있네요 아 저희가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얼른 낚시하고 얼른 물건해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아 뜻대로 되지않고 서호산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밤에까지 밤에까지 있어야 한 에 에 에 공중 볼터치 죄송 Body punk 저기 Acfinden 배라노라이 로드게씨 로드게씨가 지금 피어서 젖네요 젠킨시 벼라노라이 로디게시 로디게시가 지금 펴서 졌네요 제가 여기를 온 지가 오랜만에 왔더니 지금 에피덴드로만 에피덴드로의 시즌이네요 아 얘는 또 다른 나라하고 조금 더 다른 품종인 것 같습니다 아 얘가 덴드로 칠렀습니다 제가 아 아니 꽃이 별로 없어요 아이 꽃 좀 이렇게 찍어 보려고 그랬더니 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 이 오후 되니까 이제 바람이 막 불고 시작합니다 자 프리즘 프리즘도 오래되니까 아 밑에서 밑에서 엄뿌리 보다 고아가 고아가 이렇게 바글바글 올라왔습니다 아 야 얘도 꽃 폈어요 오 오 오 오 오 야 요 화환같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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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qualidade 야 끔 오 빨리 남자 이 nobody 참 꽃들이 만발해야지 되는데, 만발한 때가 지금 약간 지난 것 같애. 얘는 지금, 아 옆에 거구나. 이게 여기 있어서 이게 두 개가 새겼나 했더니 옆집 꽃이었어. 옆집 꽃하고 이 꽃하고는 다름이 있습니다. 얘는 아주 순백이네요. 화경도 크고, 화경도 크고. 아 여기가 지금 이게 얘가 파리씨인가 이게? 이거 한번 빼봐 주세요. 지금 벽 없네요. 저쪽이 이런 곳도 많이 펴더라구요. 얘는 안오수본 같다. 아 향이 좋습니다. 아 향이 좋습니다. 향이 좋습니다. 여러분들 향이 좋은데 전달해 드릴 수는 없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Critical 패다니아가 지금 지금 네 저희도 이제 퀘데니아가, 꽃이 다글바글 했는데 저희는 좀 억제를 해가지고, 아직까지도 아 꽃송이가 물리고 있습니다. 이 꽃은 무엇인가 봐. 러브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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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누스몸사우스가 누구와 싸우면 싸우스가 되는거야? 아 지금 페데니가 페데니아가 페데니아들이 사이렌 사이덴 페데니아 어 얘는 파리시 같은데 어 파리시인데 꽃이 변이가 왔어 이거 파리시인데 꽃이 변이가 왔어요 넥스트가 그렇지 파리시는 저거지 파리시는 지금 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넥스트야 지금 피는 거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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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넥스트라고 네 넥스트 저거 원천이 넥스트고 파리시는 저거야 거기 원천이 지금 가가지고 거기서 넥스트 파리시라는데 네 이게 파리시야 이게 파리시 늦어 우리집에 있는 파리시 다 이렇게 깨끗해요 네 원래 이렇게 하면 꽃 나와요 파리시에는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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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어진 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환경에 적응은 한 거냐고 당연히 적응 이게 이게 저거잖아 이게 사우스가 이렇게 꽃이 많이 나오잖아 어우야 이게 저거 사우스가 이쁘지 구만 걸어 여기 있는 것들을 내가 좀 팔고 그래야 되는데 이 우리 홍사장 계속 걸기만 하고 물건이 팔리는 속도보다 이거는 나는 거는 그 거는 속도가 더 많아 아니 얘는 프리즘 같기도 하고 얘는 이쪽은 프리즘이고 이쪽은 드림이고 그런 느낌이야 두 개가 섞였나 네 섞였어 섞였어 네 섞였어 섞였어 설화도 여기를 이제 다 적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품종을 이렇게 못 모르고 이렇게 섞이잖아 이것도 좋은 거 같아서 일부러 내가 섞어서 해보려고 저쪽 건너편에도 꽃이 좀 아 아 이거 아스코 산타요? 아 아스코 산타 같아요 아 대부분 아 반대가 응 으 으 으 으 으 빅플라우 오 converted 아 이 안 오스모음 알바 모양인데 안오스모음 아 그건 넥스트 알바지 넥스트 알바 다 팔았어 응 없어 이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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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주황색이 그냥 핀지 무진장 오래됐는데 꽃이 오래가는 거 딱 느낌에 아무튼 에피덴드로는 이렇게 하면 한 5개월 피지 오래가죠 어 예 피젠드로는 포미더블은 인기 인기보다도 얘네들은 털복숭이들은 포미더블도 예뻐 아 아 예 하고 지금 내 태안에서 담은 거랑 또 또 다른 그린포레스트 그린포레스트 흥란원 이농장